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지구촌의 인류문명, 문화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기록은 물론 유적이나 유물로 입증되는 시기도 연대기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 20만 년에서 13만 년 전에 분파한 인류가 각 지역에서 읽어낸 역사를 후쳐보면서 약 8만 년 전부터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체계화되는 인류의 정신문명과 그에 따른 물질문명의 역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 전 7만 378년 개년부터 파미르 고원에 자리한 마고성이라는 도시국가 형태의 역사시대가 열리면서 중천시대인 마고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시대라 함은 문자와는 무관한 인간의 정신적, 철학적, 정치적 공동체 생활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고성의 마고시대는 서기 전 7만 378년 이전에 약 43,200년에 이르는 선천시대의 천부를 계승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부란 하늘 뜻,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로써 우주원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를 가리킵니다. 마고성의 주제자는 마고로서 후대의 삼심마고 또는 마고할미로 불리며 마고를 보좌하는 두 딸은 궁이와 소희라고 합니다. 마고의 마고성 시대에 이미 음양태극 즉 양음에 해당하는 율려, 체계가 있었으며 사천인은 양류를 맡고 사천녀는 음려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태극이라 할 수 있는 사상으로 태양, 소양, 소음, 태음 해당하는 기화수토라는 소위 사원소가 사방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행에 해당하는 오음체계와 칠정과 상관되는 칠조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칠조는 오음에서 나아가 음악의 화음적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로서 정립된 것이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음계로서 보면 도래, 미, 솔, 라의 오음의 파, 시가 더해져 칠음이 되는 것과 또 장조와 단조의 오도음 위에 칠도음으로 화음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서기전 7만 378년 개념부터 4만 3천 2백 년이 흐른 뒤인 서기전 2만 7천 배 78년 개념부터 밤낮이 바뀌는 시기가 되어 파미르구원 마고성 시대의 후기에 해당하는 후천의 역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고의 후손 중에서 장손에 해당하는 황공시가 화백의 장으로서 다스리는 화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고성 후천시대의 마고성의 중앙에는 제천단에 해당하는 천부단을 두고 사방으로는 이궁 이소의 사방공소, 즉 사보단을 동서남북에 두어 제천단 및 막루 기능을 하였습니다. 사시족의 화백시대로서 황공시, 백소시, 청공시, 흑소시의 시족이 북, 서, 동, 남을 각각 맡아 다스린 것입니다. 마고성의 모습은 세겹의 물길로 만든 혜자와 사방의 각 3개씩 합 12개의 성문을 두어 관문이 역할을 하며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이 마고성의 형태는 곧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 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됩니다. 후천시대가 시작된 서기전 2만 7천 년경에 해당하는 시기에 육지와 바다가 변하는 지각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전 2만 5858년 개념부터 후천의 역법이 정립되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서기전 3,897년 이전으로 366갑자에 해당하는 2만 1,960년 전이 되는 서기전 2만 5858년 개념부터 소위 달력이 완성되어 1년 평균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역법이 사용되어 내려온 것이 됩니다. 이러한 역법 체계는 서기 739년 대진 발해 제3대 문왕제가 남긴 3일신 고봉장기에 한웅천왕이 태백산으로 청강한 서기전 3,897년 갑자년 이전의 366갑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전 2만 5858년 개념의 음력 11월 1일은 갑자월 갑자일로 시작되는 역법이라고 추론되고 있습니다. 마고성 후천 역법 시기인 서기전 2만 5858년경부터 이미 1년 평균 365.2419907일에 해당하는 역법 체계로서 북극과 북두칠성의 운행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된 1월 오행의 1월 수하모 금토라는 1주 7일과 동서남북으로 각 칠수로 이루어진 28수의 역법으로서 4주 28일, 13기 52주 365일 내지 366일이라는 역법이 완성되었던 것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일의 치료력은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 시대의 1월 오행의 칠정운천도와 치료력을 정리한 자부선인에 의하여 윷놀이로 만들어져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마고성 후천시대의 역법 체계는 마고성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의 순행에 의하여 1차적으로 사방의 인류공동체 생활 집단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서기전 25858년 개념부터 후천의 역법이 정립된 이유는 서기전 35000년경부터 그 이전과는 달리 시간 차이로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됩니다. 서기전 1만 7000년경 시기에 해당하는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벽화가 있습니다. 서기전 1만 6500년경 서기전 1만 2000년경의 유적에 해당하는 알타미라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전 1만 5000년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서기전 1만 연경에는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서기전 8000년경에는 아나톨리아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북중국 지역에 서기전 4500년경에는 그 외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만 4500년경에 이미 인도 지역에서는 리그베다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인도역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인도역법이 인도 지역의 독자적 발생인지 아니면 마고성에서 시행되던 후천역법이 전파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명입니다. 차후 인도의 28수역법과 마고성 후천 28수역법을 비교 연구하여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기전 1만 3000년경 한국의 선떼 문명으로서 흑피옥, 충주소로리 탄화벽시, 28수 유판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전 1만 3000년경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만자문양이 출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에서 밖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만자문양에서 점점 간소화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는 북극에서 북두칠성으로 이어지고 이 북두칠성에서 다시 밖으로 수많은 별자리와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대의 세계 거의 전 지역에서 만자 문양이 나타납니다. 서기전 1만 1000년경에서 서기전 8000년경 사이에 파미르고원 마고성에서 사방분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난이 발생한 것이 되는데 서기전 1만 1000년경의 포도로 인한 오미의 난이 시작되어 점점 심각하게 되면서 서기전 8000년경에는 포도나무 뿌리가 다 뽑히는 등 결국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마고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분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됩니다. 서기전 8000년경에 서기전 1만 1000년경에 이미 오미의 난을 촉발한 백소시족의 지소시가 책임을 느껴 먼저 동쪽 문을 나가 황하 중상류 지역에 정착하였던 것이 되고 나중에 일부는 다시 마고성으로 되돌아왔으나 마고성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바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됩니다. 서기전 8000년경에 화백장 황궁시가 화백회의로 사방분거를 최종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황궁시는 사방분거하는 제조객에게 원래 하나임을 증거하는 천부를 심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표로 나누어 준 천부는 원방으로서 무극을 상징하는 원형의 둥근 거울 이극 즉 음양태극을 상징하는 방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전 1만 연경 오키나와 요나군이 해저의 피라미드 유적에서 81자의 상형문자로 된 원조 천부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위 원조 천부경의 첫 5글자는 글자의 형태와 순서를 보면 현 천부경의 일시무시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기전 1만 연경의 리그베다의 기록 분석에 의하면 북인도의 하스티나프루 지역에 야야티왕이 출연하였으며 그 아들 투르바수는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서기전 9600년경에 아나톨리아 반도 남부의 괴베클리 테베의 거성문화 유적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서기전 1만 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기전 8000년경에 바람한 유역의 요령성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신랑문화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서기전 8000년경에 해당하는 홍산 유적에서 상영문자가 새겨진 옥판이 발굴되었으며 원조 1월호봉도에 해당하는 부조의 옥판도 발굴되었습니다. 인도 역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서기전 8000년경에 타밀문자가 출연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인도의 리그베다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기전 7500년경 이전에 인도 지역에 28수의 역법이 있었으며 이때부터 27수의 역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서기전 7200년경에 파미르구원의 동서남북으로 천산주 즉 천산, 몽골, 만주, 한반도 등지로 이동하고 월식주 즉 수메르 지역, 흑해 지역 등지로 이동하고 운해주 즉 티벳구원, 황하와 양자강 지역으로 이동하고 성생주, 즉 인도 지역으로 각 사방분거함으로써 이때 거의 완전히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기전 8000년경부터 약 1000년에 걸쳐 사방에 정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마고성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지역적으로 분리되면서 교차거와 교차거에서 변이된 형태인 굴절어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전 7200년경 원시 트랜스유라시아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 발원지는 서기전 7197년부터 시작된 옛 한국의 주요 중심도시인 홍산지역이 됩니다. 트랜스유라시아어는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언어집단을 가리키는데 알타이어계와 우랄어계로 이루어지는 언어집단이 됩니다. 합쳐서 소위 우랄알타이어는 교차거계에 해당합니다. 인도의 리그베다 기록의 분석에 의하면 서기전 7200년경의 아스비니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7197년 갑자년에 옛 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마고의 장손으로 기록되는 황공시가 서기전 6100년경까지 약 1000년에 이르는 한국전기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시대에는 대대로 장자는 정치를 막고 찾아와 3자는 무리를 이끌고 사방으로 전교하는 순행을 맡았습니다. 이 순행제도는 배달나라 시대 후기인 약 300년간 뜸해졌다가 서기전 2200년경 당군조선 초기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옛 한국시대의 연맹국으로서 12항국이 있었습니다. 주로 파미르 고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2국 중 3국은 파미르 고원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세워진 3국으로서 일군국은 우수리강이 있는 연해주 지역에서 서북으로 약 5만리 떨어진 서북유럽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 약 2만리 떨어진 수메르 지역의 우르구구르크 파미르 고원의 남쪽에 위치한 인더스강 유역의 산하바국입니다. 여기서 일군국은 현재 핀란드 또는 스톤엔지가 세워진 영국 땅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우르국은 우르크와 우르라는 지명이 있는 수메르 지역이 되며 산하바국은 지금의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하라파가 됩니다. 산하바라는 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라파로 변음된 것으로 됩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